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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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했는데 갑자기 어떤 선수가 공격권을 갖고 쓱가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가 그 수비를 해야돼서 막 이러면서 막 점점 뒤로 가거든 근데 그거를 칼이 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대놓고 그냥 자기가 공격권이 있다고 자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프랑스 갔다 왔습니다 7월 24일 비행기로 가고 2일 날 왔으니까 근데 비행시간이 거의 한 하루고요 실질적으로 한 7일 있었던 것 같은데 7일 지금 한국 딱 오자마자 제가 느낀 거는 제가 파리에서 막 습하다고 했잖아요 그건 습한 게 아니야 여기는 완전 지금 동남아시아야 물속에 사는 것 같아요 여기 진짜 지대야 달팽이 요리 먹고 왔습니다 살아있는 달팽이도 보고 죽어있는 달팽이도 보고 그리고 돌아가는 날 오르세 미술관 보고 왔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갈 때 같이 간 개민 PD님이 추천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저게 오르세 미술관 가는데 너무 좋았다고 가야겠다 그래서 가는 건 맞는데 오디오가 있어요 도슨트 돈 내고 하는 거 있거든요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방장특 개방장특 돈 아까워 사남 일단 안 했습니다 웃긴 말이 아닌데 일단 안 했고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봐 안 한 이유 워낙 미술품이 방대하기 때문에 오디오를 들으면 규극을 못 할 수도 있겠다 도슨트 돈 내고 들었을 거면 쏘영이 액클레어도 두 개 사졌겠지 키키키키키 그거랑 그러면 달라 그래서 아침 한 10시에 오르세 미술관에 갔어요 갔는데 비행기가 8시니까 샤를 드골공항에서 8시 비행기니까 그래도 한 6시까지는 가는 게 안전하죠 그러니까 5시에는 출발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미술관을 도슨트를 들으면서 보면은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겠다 왜냐 워낙 방대한 양의 미술품이 있으니까 그래서 도슨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붙이지 앞에 것만 하세요 앞에 것만 왜 자꾸 쓸데없는 말을 붙이는 거야 도슨트 한 2만원 정도 했는데요 안 했어요 오르세 미술관은 겉보기에는 엄청나게 화려하게 생겼는데 실제로 기차역이었어요 외지 사람들이 파리에 올 수 있게끔 만들어진 기차역이었고 지금 그 윗부분이 미술관으로 개조가 됐고요 아랫부분은 역으로 쓴대요 그래서 위에는 미술관 아래는 역 그게 완공이 1980년인가 됐을 거예요 그 리모델링 완공이요 그래서 한 미술품이 1850년대부터 1800년대 후반 작품들이 대부분 있고요 조각품들도 있고 고갱고흐 모네만에 밀레 요정도 시기에서 활동하셨던 르누아르 요런 화가들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조각품 로댕 문외한인데 나도 다 아는 사람들이네요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봤어요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오르세 미술관이 물론 다 명작들이지만 일반인들도 아는 문외한들도 아는 유명한 작품들을 1층에다 좀 약간 주로 포진 그래서 딱 시작할 때 압도한다 약간 양궁처럼 양궁도 단체전 하면 1,2,3 딱 순서 있으면은 보통 주장이 첫 번째 아니면 끝에 쏘잖아요 첫 번째 쏴서 10점 딱 박아주면서 기세 딱 잡으면서 가는 거랑 마지막에 필요한 점수 딱 맞춰서 맞춰주는 거랑 그런 느낌으로 오르세 미술관도 딱 들어가면 모를만한 사람들도 다 아는 그래서 딱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밀레의 만종이 있습니다 요거 있습니다 아시죠? 이 그림? 요거 딱 있고 요거랑 이삭줌 눈 요거 두 개가 딱 있어요 앞에 그래서 밀레 작품들이 쭉 나옵니다 되게 이게 막 미쳤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엄청 해상도가 떨어져요 이 미술 작품을 실제로 팍 엄청 가까이서 보잖아 거북목으로 해가지고 보잖아 지금 이게 되게 선명하잖아요 이 경계가 근데 붓으로 이렇게 착착착 한거라서 이 경계가 모호해 되게 그래서 가까이 보면 약간 화소가 좀 떨어져 그래서 요거 딱 나와서 압도하고 쭉 보다보면은 이제 막 여러가지 있어요 세상의 기원인가? 아 세상의 기원 귀스타브 꾸르베 꾸르베 섹션이 또 나옵니다 세상의 기원은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보시고요 미술품 괜찮아요? 그럼 대충 이렇게 대체하겠습니다 요렇게 생긴 그림인데요 굉장히 유명해요 이 작가님은 굉장히 재밌는 시도를 많이 했어요 이게 더 위험해요? 왜 이게 더 위험해? 지금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도 그리고 여기 그 액자를 진짜 이런 식으로 옛날에 만든 짠 액자 같았어요 1800년대 짠 그래서 여기 화가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누가 그 세상의 기원 그림 앞에서 퍼포먼스를 했네요 드보라드 로베르티스라는 행위예술가가 세상의 기원 앞에서 아랫도리를 시원하게 까버렸다 여성의 성기를 그리는 것은 예술인데 왜 보이는 것은 왜설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많이 의문을 품는 부분들이죠 노출만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이게 예술이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어떤 건 예술이고 어떤 건 왜설이야 그리고 이 행위예술가는 이런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 노출을 가지고 예술이냐 왜설이냐는 뭐 의도 뭐 뜻 뭐 이런 거겠죠 사실 그러면 뜻이 맞으면 맞다고 한다면 뜻이 뭔가 전달하고 싶은 은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리는 거랑 실제로 행위예술로 보여주는 거랑은 또 뭐가 다르냐 이걸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장소는 너무나 유명한 세상의 기원이라는 작품 앞에서 이제 시원하게 오픈한 거죠 근데 확실히 저도 지금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딱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 미묘한 사람들의 인식의 경계를 자꾸 왔다갔다 하는 느낌이 있네요 심창맨 님도 하시 그랬어요 세상이 기원하고 달라요 저는 생기기 생기기 달라서 제가 하면은 전달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구스타브 크루베 섹션이 지나가고 위층으로 가면 루노아르 있습니다 되게 부슬부슬 그리는 화가거든요 유명한 작품 이거 저도 이거 보유하고 있죠 엽서로 부슬부슬 그래서 이거 보면은 좀 약간 루노아르는 귀염상으로 그려요 좀 얼굴이 좀 약간 넙대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커염상으로 이렇게 그리고 뭔가 눈이 순둥이 같은 눈을 많이 그려 어떻게 보면은 일본 애니메이션 느낌 보면서 그냥 화가의 취향인 것 같은데 화가가 좋아하는 얼굴 이상형 얼굴을 그린 것 같은데 얼굴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둥글둥글 눈이 크고 눈꼬리가 좀 약간 처져가지고 순둥순둥 그죠 그걸 또 이제 부슬부슬하게 막 보세요 특히 이제 이런 빛이 나무에서 이렇게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그 빛이 야외 분위기가 너무 잘 느껴지잖아요 이런 느낌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고요 모네도 있었다 아래 모네 모네는 사실 저는 잘 몰라요 모네도 이렇게 쩜쩜쩜 부슬부슬 부슬부슬인데 약간 뚱글뚱글한 느낌의 그 여자가 잘 안 등장하면 모네예요 야 이걸 또 한국식으로 설명해 주네 암기식으로 자 루누아르 뭐죠 루누아르는 뚱글뚱글한 여자들이 부슬부슬하게 등장하는 것 모네는 부슬부슬한데 여자가 외출한 것 하비스트라는 과자도 저런 느낌 밀레의 작품이 두개가 이렇게 박혀있죠 하비스트 간지 그리고 밀레는 뭔가 이 갈색이 많아 갈색 밭일하고 이런거 서민들 그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일하는거 노동 그리고 마네가 있어요 마네 모네 마네 마네 이거 유명해 자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마네는 화려함 그 다음에 고갱 고갱 봤어 타이티에서 넘어가서 그린 사람 고흐랑 사이 안좋은 사람 되게 작가생활 느끼한 사람 그리고 이분은 조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고흐는 제일 인기 많아 맨 마지막 위층에다 놓은게 이유가 있더라고 이 귀 있는 버전이 있고 귀 없는 버전이 있는데 귀 있는 버전은 제가 봤구요 귀 없는 버전은 제가 기억이 안나네요 자화상이 되게 많아요 모델 구하기가 힘들었나 솔직히 난 잘 모르겠어 난 딴 그림이 더 좋았어요 근데 이게 인기가 많아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정물도 있고 사실 귓볼만 깔짝 잘랐는데 귀 전체 잘라낸 걸로 커진 아 그래요? 근데 붕대를 왜 이렇게 오래 하고 있어요? 고흐 그림에 익숙해져서 참신함을 발견하기 어려운거지 되게 이질적이야 화풍이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은 거기 있는 그림 중에 제일 특색이 있어요 딱 봐도 누가 그렸네 아는 그림이 이거야 딴 그림은 좀 헷갈리거든요 맞아 고갱 그림도 딱 티나요 근데 티난다고 해서 좋은 그림인가 그건 모르겠어 근데 뭐 더 깊이 들어가면 새로운 시도가 되게 기깔났고 뭐 그런게 있겠죠 좋은 그림과 취향은 다른 것 같다 모나리자는 르브루에 있어가지고 못 봤어요 르브루는 진짜 줄 쓰는 것만으로도 1시간이래 근데 오르세는 그때 사람이 조금 몰렸다고 하는데도 원활하게 볼 수 있어요 고흐 몇몇 작품들 막 사람 몰린 거 아니면 그리고 몰리는 것도 그 시기가 있어가지고 웬만한 작품 있죠 진짜 유명한 작품들도 그냥 사람 없는 데서 그냥 조용히 볼 수 있어 사람들 막 미어 터지고 오래 못 보고 막 지나가야 될 거 같지 않아 그게 아니야 기다리면 그냥 볼 수 있어 그리고 엄청 큰 그림도 있고 중동 그림들도 있고 분명히 다 유명한 작품일 텐데 내가 이제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제 작가가 누군지를 몰라서 설명을 못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 느껴지는 게 다름? 사실 한국도 막 고흐전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너무 건조하게 말해보면 엄청나게 색다른 체험은 아니야 그 레플리카임? 아니야 그 고흐 보면은 그림 있지? 어디 무슨 영업팀 책상처럼 딱 붙어 있어 어떤 그림 사진 다 있고 어디 미술관에 출장 나가 있음 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적혀 있어요 그림 출장도 나가 우리가 만약에 고흐 특별전 하면 뭘로 볼 건데? 하나인데 그림은 출장 나가는 거야 그림이 1층에 또 로댕 작품들이 있고 지옥의 문 이거 실제로 봤어요 이 앞에 있습니다 엄청 커요 이게 그 단테 신곡에 나오는 장면을 만든 건데 오르세 미술관 이제 개관한다고 로댕에게 의뢰를 했대요 주문 제작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요거 만들었다고 약간 베르세르크 느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생각하는 사람 여기 있고 세종시 베어트리파크에 갔던 로댕 생각하는 사람 진품 있죠 그거보다 작은 게 앞에 있어 우리가 원조가 아니고 한 번에 찍어내는 게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 진품이 몇 개가 있어 근데 이거 자세 이거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이거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 이쪽 팔 오른쪽 팔을 왼쪽 다리 위에 올려놔야 돼가지고 되게 불편해요 이거 보기엔 되게 편해 보이는데 이게 아니야 왜 저렇게 앉았지 척추가 틀어졌나봐 그 화가 이름을 몰라가지고 아 나 이거 본 거 같은데 타로카드 일러스트에 엄청난 영향을 줬나보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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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거 같아 이거 이거 보면은 일러스트 같이 그린 것도 꽤 있었어 그 강쥐 강쥐랑 고양이 그림 되게 이쁜 거 있었는데 이게 맞나 이게 아니야 개가 갈새끼였어 이거야 근데 구도랑 이 등장인물이 똑같아 냥이가 애기냥이가 우유를 먹고 있는데 여기 냥이가 막 얘한테 막 뭐라고 하고 얘는 괜히 막 어물쩡어물쩡 약간 어리숙 아 내가 찍었지 생각해보니까 나 사진 찍었잖아 이게 훨씬 멋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르다고 생각한 거지 난 이거 앞에서 그냥 찍은 건데 느낌이 달라 이거 개멋있어요 이거 진짜 실제 앞에서 보면 그래서 내가 다른데 다른데 갈색 느낌인데 뭐 이랬는데 갈색 느낌은 아니었고 갈색 어디서 나온 건데 착각했나봐 느낌이 다르죠 어색한 개의 눈깔 어? 좀 약간 난감한 개 까칠하게 구네 약간 그거에 대한 예민 아예 다른 그림 같아 다르죠 이 눈깔이 이 눈깔이 아니야 봐봐 달라 이거 다른 작품이네 해상도가 완전 다른데 이 털도 얘 얘 다르네 얘 리본도 달라 다른 그림이야 이게 요즘에 그린 건가 보다 이게 원조고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찍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검색할 수 있게 이것도 같이 찍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개가 방해한 게 아니야 그냥 들어왔을 뿐인데 개 예민하게 구운 거지 그 고양이 특유의 난 이 그림이 좋아가지고 좀 많이 찍었어요 개의 얼굴 얘가 유독 화소가 좋았어 냥이 그러면서 옆에 있던 피디님이 개민 피디님이 이거 맞다고 막 자기 옛날에 고양이 키우는데 실제로 먹을 때 여기 앞발 이거 담구고 먹는다고 막 이거 옆에 하악질하는 거 이 약물고 젖 먹는 거 오 요거 요거 좀 유명해요 밀가루 아니고요 이거 막 미술관에서 굿즈로도 팔아요 조그만 걸로 근데 이건 난 별로 모르겠어 별로 멋있는지 모르겠어 요거 요거 이거 로댕 작품입니다 옆에 가이드님이 읽어줬는데 걷는 사람이었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걷는 거 빼고는 다 잘려 있어요 지옥이 오면 이렇게 생겼어 사람 요만하고 요 앞에 요 생각하는 사람 여기 여기 보이죠 검은색 이것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면 딱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 위에 이 공간 있죠 여기 이 공간이 원래 기차역인데 이 앞에 방을 하나씩 만든 거예요 이렇게 네모난 게 방이고 이 밖에는 이제 미술품이 있어요 이거는 기차역일 때도 있었던 되게 AI 이미지 같죠 보자마자 이랬는데 이거 AI 이미지 같다고 근데 인간이 만든 거야 근데 진짜 확실히 건물이나 이런 게 뒤지긴 뒤져요 중간중간에 내가 잠깐만 아니 세상의 기원이 나올까봐 보는 중간중간에 세상의 기원이 나올까봐 내가 막 못 넘기겠네 오케이 파악했어요 파악했어요 자 여러분들 소가 네 마리 나오면 알려주세요 멈추라고 소 네 마리 다음에 세상의 기원이거든요 요거는 그냥 제가 맘에 드는 것만 찍은 거예요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작품 혹시라도 검색 못 할까봐 누구 그림비도 몰라 밀레 그림입니다 밀레 그림 이 액자도 그때 당시 액자인 것 같아요 이거 유명해요 처음에 들어가면 딱 있어요 이삭줍기 갓싹줍기로 딱 시작하는 거야 소 한 마리에요 네 마리 있으면 말하세요 만종 이게 두 개가 같이 붙어있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해상도가 좀 부터치가 이렇게 좀 약간 엄청 깔끔하지 않아 요즘 내가 UHD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사진 찍어도 돼요 플래시를 터트리면 안 돼요 플래시 터트리면 그림 상하니까 자리 나와서 내 정면으로도 찍었어요 이 부터치가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부터치가 그래서 옛날 그림은 이거보다 더 옛날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있었을 때는 이 부터치가 드러나면 안 돼 그니까 뭘로 그린 지가 모르게 다 마감을 다 오므려야 돼 이거는 붓으로 딱 그린 티를 팍팍 내잖아요 도구 티를 팍팍 내잖아 착착착착 요거 이제 누구 그림인지는 모르겠어 돈키 호텔 이건 좀 만화 같아서 찍었어요 약간 만화 일러스트 같지 않아요? 미야자키 하야오 만화 같은 약간 이런 곡선의 느낌이 이건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게 제가 들은 건데 캔버스에 그리는 게 영구가 아니야 이것도 수명이 있어요 캔버스에 그리는 것도 이 땡겨서 그리는 거잖아요 이 천을 천을 땡겨서 이제 나무 틀에다가 고정한 건데 이 천이 한 백년 간대 물감도 그렇고 그래서 미술품이 비싸지는 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보관 잘못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야 약간 살아남은 미술품 보관 잘하는 미술품 약간 우리 옛날에 동전 같은 것도 귀한 동전 있잖아 그거 서서히 리타이어 하는 거거든 하나 둘씩 누구는 잃어버리고 누구는 훼손되고 그러면서 완전 이쁜 상태로 보관된 화폐가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비싸지는 거거든 카드 같이 소가 네 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세상의 기원이 아닙니다 밀레 밀레 그림 그냥 풍경이 너무 멋있어서 되게 리얼하게 그래요 이 작가님이 듀프레 듀프레 작가님 진짜 있는 거 같아 왜냐면 진짜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오르세 가면은 여러분들 유명한 작품인지 안 유명한 작품인지 뭐 다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유명한 작품은 어떻게 하냐면 영어로 한 번 더 있으면 유명한 거예요 근데 그림들이 그냥 벽에 걸려있네 누군가 마음 먹으면 훔칠 수 있는 구조임? 훔칠 수는 없어도 테러는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냥 여기 팔콘 펀치 그냥 날려버리면은 유리가 있지만 그냥 자기 인생 조진다고 생각하고 여기다 그냥 팔콘 펀치 뚫어버리면 왜냐면 되게 가까이 있고 이 줄 있죠 줄조차도 없어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게 딱 아래 발 쪽에 살짝만 있을 뿐이야 되게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 막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이 안에 터치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들어갈 때 뭐 무기 같은 거 갖고 들어가는지 가방 검사해요 근데 주먹을 극도로 달려내가지고 팔콘 펀치 해가지고 이거 이 그림이 너무 싫어 나 이 그림이 이 세상에 사라졌으면 좋겠어 테러해야지 10년간 벽돌 깨기 해가지고 주먹 진짜 개세게 만든 다음에 팔콘 펀치 하면 막을 수 없어 내가 봤을 땐 그래 그게 약간 이들의 그런 건 거 같아 미술 작품을 가까이서 봐야 감상에 의미가 있다 뭐 이런 게 있나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게 사진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낫구나 사진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 부분들이 있네 그리고 곰 마스코트인 거 같아 오르세이 딱 이 1800년 중반 후반 고 시기에 있는 미술품들을 모았어요 오르세는 그래서 다른 시대의 거는 다른 데로 가야 돼 그러니까 모나리자는 그 앞에 르네상스 시대니까 르브루에 있음 그래서 영어 설명이 있으면 유명한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몰라도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유명한 작품인가봐 아 소 소 네 마리 나왔다 소 네 마리 아니 내가 그 짧게 봤을 때는 소 네 마리 이거 맞아 아 잠깐 설명은 뒤에 있으니까 이것도 유명한 작품이다 이거 되게 크거든요 이 작품이 진짜 멋있어 이거 이거 지금 딱 봐도 사진 같죠 진짜 리얼해요 이거 미쳤어요 지금 막 레데리 안에 들어온 거 같지 않아 미쳤어 이거 사진이 아니에요 터치가 다 있고 되게 멋있어요 중석이엠 황수로 대체 가능 아 대체 안 돼요 내 말이라서 이거는 세상의 기원 구스타브 꾸르베 오리진 오브 더 월드 제가 넘겼거든요 한 장 세상의 기원은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보세요 이것도 꾸르베 내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액자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1819년 1877년 야 이거 나 이거 멋있어가지고 사슴도 따로 찍었을 거야 내가 그치 이거 개 리얼해요 이거 진짜 꾸르베 선생님이 그림 잘 그리지 봐봐 근데 가까이서 보면 약간 내가 말한 게 뭔지 알겠죠 화소가 뭉개져 있어 사실 본 느낌이 슥슥슥슥 근데 놀랍게도 멀리서 이걸 합쳐서 보면은 개 리얼함 신기해 이거 앞에서 봤다가 뒤에서 봤다가 계속 이렇게 돼 이거는 되게 유명한 바위라고 하더라고요 그 같이 갔던 기창님 가이드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코끼리 바위 맞아요 화가들이 이 바위를 되게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막 어느 화가 버전 이렇게 있더라고요 좀 얘가 배가 떠 있는 거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의도한 건가? 착시인가? 아니 꾸르베 선생님 이렇게 그리는데 배를 공중에 띄웠을 거 같지 않거든 이게 의도 됐을 것이다 이게 착시로 그려도 보기 좋게 본인이 이렇게 좀 합성한다면 머릿속에서 합성해요 막 그런 거 있잖아 되게 유명한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그린 거 보면은 각자 부른 다음에 포즈 취하게 하고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합성할 거란 말이야 이때 포토샵이 없으니까 이건 생선인데 송어인데 이게 낚시줄이에요 이게 거미줄 잘못 찍은 게 아니고 낚시줄이라서 낚시줄에 걸린 이 송어 꾸르베 선생님이 자기의 처지랑 좀 약간 빗대가지고 그렸다고 한 이거 몇 찍었지? 아 동영상이구나 너무 커가지고 이건 진짜 커요 그림이 화가 작업실이었어요 그림이 뭐 모델도 있고 그리는 사람도 있고 물건 사러 온 사람도 있고 뭐 그지도 있고 처음에 나는 이게 왜 화가가 이걸 그리는데 모델은 여기 있고 모델을 그린 사람은 왜 없어? 이랬거든 근데 그냥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다 그냥 합쳐서 그린 거 같아 이런 게 나는 좀 약간 그런 거 같다는 거야 머릿속에서 합성한 게 아닌가 그냥 벗은 사람 아닌가? 더워서 에어컨 없어가지고 파리는 그 실내에 에어컨이 없거든요 몸에 열이 많아서 발열 발열 잡으려고 이거는 유명하죠 요거 내가 누가 그린 건지도 몰랐는데 유명해서 찍었어요 이거 우리 미술책에서 많이 봤죠? 이거는 왜 찍었냐면 이 케이스가 신기해서 화가는 마네 마네 선생님 피리는 플레이어 플레이어 선생님 이름이 플레이어야 레디원 플레이어야? 아 이것도 마네 선생님이네요 이거 두 개 붙어있으면 뭐라고 했죠? 유명한 작품이다 이런 밖에 이게 진짜 멋있는 거 진짜 많아요 이런 거 애니메이션 그 폴에 나오는 대마음 같다 어렸을 때 이거 보고 다 악몽구잖아 나 이거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나 30살에도 막 생각나 개무서워 진짜 트라우마 답도 없어 이거 모티브가 있었네 이 뒤에 이거 지옥의 문 다 둘러보면 그냥 다 명작이야 요거는 건물에서 썼던 거 좀 조각들 붙여 놓은 거 같고 요거 되게 독특해요 돌 두 개 다른 돌 로 만드는 거예요 파리 소매치기 없어요 경찰이 쫙 깔려가지고 지금은 없어 지금은 내가 조심하면서 안 다녔는데 아예 0은 아니겠지만 올림픽 기간에는 확실히 그 치안이 많이 잡힌 거 같고 그리고 그 유학생 이인 기창 가이드 님도 말씀하시는 게 지하철에 그 냄새가 안 올라온 데 청소 많이 한 거 같대 쥐도 안 보이고 저 있으면서 쥐 한 번도 못 봤어요 쥐 그 많다고 유명하잖아요 파리가 쥐 없지 소매치기 없지 냄새 없지 근데 샌강이 수지를 엄청 신경 써서 닦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맑진 않아 강물이 안 이뻐 근데 그 강을 두르고 있는 그 건축물 뭐 알렉산더 삼세다리 막 이런 거 미쳤어 진짜 멋있어 유튜브 알고리즘에 샌강에서 수영한 선수들 토하는 썸네일 뜸 샌강에서 무슨 종목이 있길래 거기서 수영을 시켜요? 철인삼종? 하필이면 또 철인이네 이거 일부러 시켰다 철인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철인이잖아? 그리고 알렉 그걸 보여드려야겠다 진짜 미쳤어 뒤져요 진짜 뽕네프의 다리? 그거는 평범하고 내가 여행지 가면 사진을 왜 안 찍냐면요 나보다 더 잘 찍은 사람들이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 된다고 생각해서 안 찍었거든 이제 나 생각이 좀 바뀌었어 좀 답답하네 뭔가 내가 찍어서 내가 보여줘야겠다 앞으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딱 맞는 다리가 없네 아무튼 이뻐요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보시고요 그래서 이 그 스팟이 있어요 진짜 이쁜거 막 노트르담 불러가지고 지금 수리하고 있어가지고 못 봤는데 지나가다가 살짝살짝 나온 부분만 봤거든요 엄청 멋있어 그거랑 르부르랑 개선문 이어지면서 센강의 그 다리 알렉산드르 3세 다리 그런거래 막 그 알렉산드르가 왜 붙었냐면 러시아랑 프랑스랑 친교를 맺으면서 이름을 서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뭐 한게 있대 우리나라 테헤란노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내가 지금도 사이가 좋냐고 바비 형님한테 이때는 사이가 좋았는데 지금도 사이가 좋나요 지금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그때 당시 황제 이름을 딴 그래서 눈을 그냥 아무데나 돌려도 다 유명한 건축물에 그냥 일반 집도 다 멋있고 막 그런 구역이 있거든요 그 딱 그 금방이 진짜 미쳤어 근데 이건 이거는 봐야돼 솔직히 제가 찍은 거거든요 이 질감 이 드레스에 이 질감 미치지 않았어 딱 봐도 잘 사는 집이야 모네 왜 이렇게 잘 그려 여기 써놨네요 침착맨 좋다고 모네 선생님도 침착맨 좋다고 써놨네요 이거는 내가 왜 찍었냐면 그 저커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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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아가지고 찍었어요 이 사람도 좀 약간 저커버그 느낌 있죠 좀 약간 기괴해 뭔가 약간 기생수 모임? 약간 자기들끼리 딱 집회 평상시에는 그냥 인간 세상에 녹아들어 있다가 뭔가 쳐다보는게 뭔가 눈이 초점이 그죠 인간인 척 하는 것 같아 인간인 척! 그래서 찍었어요 신기해가지고 이름이 바지리아 자세하게 보려고 찍었어 요거 그 코끼리바위 반대편이에요 되게 작은 그림인데 이 인간이 이렇게 이 배에서 어부가 이렇게 일하면서 뭔가 수선하고 하는게 너무 리얼해가지고 그 사인도 내가 계속 봤는데 똑같지가 않아 같은 화가들에도 사인이 바뀌어 어떤 때는 그냥 뭐 모네 어떤 때는 막 무슨 모네 어떤 때 앱만 적고 뭐 이런 식으로 적고 이거는 파리 무슨 인상파 특별전 해가지고 돈 더 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안 갔어요 아니 왜냐면 들어간 것만으로도 못 봐 시간 안에 3시간 봤다니까 요거는 프랑스에 예술의 전당이 있어요 그 예술의 전당 설계도 이 안에 공간 어떻게 뺄지 객석 객석 이렇게 쭉쭉쭉 안고 요즘에는 3D로 하잖아 이때는 그림으로 해서 어떻게 보일지 개 잘 그리죠 이거는 구조예요 구조 예술의 전당 구조 실제가 아니에요 이게 미니어처야 미니어처데 되게 디테일하게 자려놨다 이거는 프랑스 예술의 전당 밖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5층에서 바라본 오르세 미술관 내부 여기는 되게 유명한 사진 찍는 스팟인데 줄 서서 찍길래 시간이 없어서 그냥 겉에서 안 이뻐 이런 작품도 있는데 이건 왜 찍었냐면 VR 구도라가지고 내가 찍었어요 아 이게 되게 앞서간 작품이구나 되게 리얼하게 노 젖는 사람을 타는 사람 시점으로 해가지고 그리다니 이 생동감 배에 탄 이 느낌을 고대로 전했다 이 VR VR 간지 맥그리고 닮았대 어 이거 이거 르누아르 이거 실제로 본거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부들부들 약간 그 애니메이션 제프 애니메이션이 습덕체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때 당시 이제 유럽 화가들이 일본의 그림에도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막 화가 작업실에 일본 그림 막 걸려있고 하거든요 그걸 또 다시 제프 애니메이션에 영향을 준게 아닐까 뭔가 일본 애니메이션스러워 요거는 모네인가 마네인가 모네에요 모네라고 하는데 실제로 집이 이 근처였대요 노트르담 성당인데 여러가지 버전으로 좀 그린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도 그려보고 요런 식으로도 그려보고 모네의 특징입니다 시간에 따른 빛과 인상의 차이를 표현함 아 그래요 이게 시간대가 다른가 보다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미쳐 귀 있는 버전 고흐가 인기 짱이에요 제일 짱 제일 위층에 있고 이건 딱 봐도 고흐 그림이죠 이건 누구지 이건 고흐가 아닌데 아 여기 써있네 시잔 요게 고흐지 그치 요게 고흐지 찍기였죠 고흐냐 아니냐 2분의 1 찍기 이거는 여기 이걸 찍은게 아니고 이거에요 고갱이 만든거 이건 되게 좀 요즘 그림 같아가지고 찍었어요 약간 일러스트 같아가지고 레동 레동이네요 레동 리동 리동 레동 이거는 뭔가 강렬해서 찍었던 것 같아요 이 특유의 뭔가 이 분위기가 있어서 요거는 약간 연습장에 있는 거를 따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신기해서 했어요 이게 이 리본 표현 계속 이렇게 뭐 스케치를 한 것 같은데 리본 같은 거 이제 막 장식 요소로 많이 냈잖아 그런 거 되게 많았거든 그 연습장 스케치북에 적은 거 요걸 하다가 이게 의윤화를 한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그런 거에요 그림 그리기 전에 아 요런 식으로 그려야겠다 스케치 여기다 뭐 아마 쩜쩜쩜 그렸다가 아 이거 과하다 해서 지운 것 같죠 지운게 아니면 여기 흰색으로 표현해야겠다 표시일 수도 있고 요런 식으로 완성 되게 커요 이거 이 작품은 되게 커 실제로 한 2만 이건 이제 오르세 미술관의 창에서 본 밖에 성화풍선하고 쭉 있죠 무르부르박물관 다 그냥 둘러보면 다 멋있어요 진짜 그리고 요거 개회식 때 보였던 대가리들 이렇게 보니까 강물이 되게 안 드러워 보이는데 실제로 실제로는 이거보단 좀 더 드러워 보여요 내가 찍은 거 내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림 내가 리얼했던 거 3개 개의 표정 우유 코받고 먹는 새끼 고양이 그리고 과민반응하는 어미 고양이와 젖반응 거에 집중하는 새끼 고양이 움직여도 매달려 있는 거랑 어리버리하게 놓친 놓쳤을 때 이 순간 벙찌는 표현을 너무 잘했다 이건 완전 처음에 들어가면 있는 거 이것도 맨 처음에 있는 거 칼 집어넣는 게 멋있어서 이거 내가 멋있게 봤다는 거 다른 돌로 만든 거 조각이 진짜 멋있는 게 각도를 다르게 해도 이제 다 다른 느낌으로 딱 볼 수 있으니까 조각이 좀 간짐 루이 14세 그림 개멋있죠 구도가 미쳤잖아 이거 말고도 좀 많은데 사진은 여기까지 베르사유 궁전은 파리에서 조금 외곽이라 가지고 못 갔어요 다른 데는 웬만한 데는 다 갔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밥을 먹었거든요 근처에서 가이드님이 유명한 식당이 있다고 한국인도 좀 많이 간대 그래서 갔어 먹었는데 푸어그라 왜 이렇게 맛없어 별로였어 그냥 무난하게 맛있었는데 가이드님이 계속 막 마음에 안 들어 그 가이드님이 되게 부심이 있었거든 자기가 데려간 데는 다 맛있다고 해가지고 맛집 부심이 있으신데 우리가 그냥 적당히 그냥 적당적당하게 먹으니까 대신 사과해 그때가 이제 마지막 우리 귀국하는 날이니까 파리에서 마지막 식사를 이걸로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밥 먹다가 점심 먹다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가이드님이 겁적이 이 식당은 이제 제 구글 웹에서 제명입니다 그랬더니 지웠어 그래서 내가 가이드님 구글 지도에서 제명되다니 이 레스토랑은 큰일이 났네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자기는 이거 구글 베베 이거 저장할 수 없대 근데 우리 말고 막 계속 손님들이 계속 들어와 근데 우리가 주문하고 되게 빨리 나왔거든요 음식이 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라는 의혹이 있었음 인기 메뉴는 좀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좀 약간 식은 거 같고 그래서 맛이 좀 없지 않았나 거기 오리스테이크가 맛있다고 그랬는데 오리스테이크 맛있었는데 막 엄청나게 맛있지 않았어 적당적당하게 맛있었어 티셔츠야? 프리주가 모나리 날짜 앞에 있는 거 그래서 가이드님이 계속 물어보셨어 여기 와가지고 먹은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냐고 계속 물어봐 그때마다 쌀국수가 제일 맛있었다 그리고 막 가끔씩 보면은 외국인이 막 말 걸어요 배지 막 많이 핀 많이 갖고 다니면 핀트레이드 하자고 막 말 걸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 주고 두 개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뭔가 미안해 할아버지가 막 와가지고 막 바꾸자고 그래서 방송사 핀으로 바꿨어요 SBS KBS 막 이런 거 이거 귀한 거라고 코리아 거라고 그리고 나는 MBC 거 받아오고 근데 서로 이러겠지 히히히 나는 또 받으면 되는데 파리 패스트푸드는 맥도날드 하나 먹었는데 맛있었고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좀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상과 합친 거 브이로그 식으로 좀 나올 거 같아 그 전에 태국 갔다 온 것처럼 저는 얼굴이 좀 많이 까매졌고 목 주름은 더 늘어났고 만약에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번처럼 갈 생각 있음 가면 좋죠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SBS에서 많이 좀 신경 써주시려고 했어요 축제로구나 대 올림픽이구나 일정이 뭐가 힘들었나요 올림픽도 힘들었는데 축제로구나가 원탑이죠 위인님 본 적이 없어 나 처음에 개회식하고 볼 수가 없어 왜냐면 위인님 진짜 바빠 왜냐면 중계해야 되는데 중계하려면 공부해야잖아 물론 프랑스 파리 출발하기 전에 공부는 다 끝내고 갔겠지만 변화한 정보도 입력해가지고 또 중계 준비도 해야되고 하니까 볼 수가 없어 쉔강은 진짜 드럽나요? 아까 말했는데 한강보다 좀 드러운 느낌 그리고 중랑첨보다 작다 쉔강은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치면 쉔천이지 쉔천이라고 해야지 왜냐면 중랑천도 천에서 멈췄으니까 청계첨보다 크고 중랑첨보단 작음 근데 물론 기준이 다르니까 우리나라 한강 서울 한강 크기로만 기준을 세우면 쉔천이 맞아 인상깊게 본 경기는 양궁 양궁 확실히 신기했어요 특히 프랑스가 잘해가지고 잘하니까 더 재밌었지 사실 양궁 실제로는 관역까지 엄청 멀다는데 진짜 그래요? 잘 안 보이죠? 멀죠 머니까 이제 9점 하면 잘 맞춘 거고 10점 하면 되게 잘한 거고 8점도 나오고 가끔 가다 7점도 나오잖아요 펜싱은 좀 어렵더라 사브로는 찌르고 휘두를 수가 있어요 배기가 돼 배기 대항해시대 2처럼 배기랑 찌르기 다 돼 찌르기만 되는 게 있고 배고 찌르는 게 있고 그리고 상반신만 적용되는 게 있고 하반신도 찔러도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동시 찌르기 인정해주는 종목이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서로 냅다 찔러가지고 둘 다 불 나오잖아 그러면 일단 일단 이래 서로 서로 잘했다고 그럼 심판이 누가 먼저 했대 그러면 또 이걸 요청해 그러면 또 심판이 어떻게 하냐면 또 아래로 내려가 내려가서 모니터를 보고 다시 올라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게 냅다 찌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공격권을 갖고 있는 선수가 찔러야 되는데 서로 찌르면은 공격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늦게 찔러도 인정이야 성공한 걸로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어? 늦게 찔러는데 왜 점수가 이쪽으로 가? 그러는데 공격권에서 그래서 공격권을 갖고 있는 선수가 공격을 할 때 쳐내면서 공격을 해야 돼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알면 되게 재밌나봐 그래서 유럽에 되게 인기 많아요 프랑스가 종주국이고 진짜 멋있는 거 있어 막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검 이렇게 작대기 어딨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해 했는데 갑자기 어떤 선수가 공격권을 갖고 쓸까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가 수비를 해야돼서 이러고서 점점 뒤로 가거든 근데 그거를 칼이 휘잖아요 그러니까 찰칵 그래서 약간 이렇게 찰칵 치듯이 막 아니 진짜로 그랬어 프랑스랑 이란 삼사위전 쇼츠 떴어요? 난 그 실제로 봐가지고 나는 쇼츠 뜬지도 몰랐어 근데 그게 그 선수 시그니처 같은 건가봐 그리고 우리나라 펜싱 할 때도 끝까지 뒤로 뒤로 막 뒷걸음질 치면 보통 점수를 내주거든 뒷걸음치 치는데 그걸 막아가지고 반격한 선수도 있고 되게 멋있어 아 그거 되게 유명한 거구나 나만 되게 저러면 안 되지 않나 아니 대놓고 그냥 자기가 공격권이 있다고 아니 실전이었으면 그렇게 못하잖아 칼이 근데 그거 실제로 찔리면 진짜 아프대 안 아프려고 두껍게 입으니까 엄청 덥고 요 그 경계가 파츠가 있을 거 아니야 위에 쓰고 막 이렇게 이 경계가 얇은 데 이렇게 찌르면 진짜 아프대 두꺼운 데 말고 얇은 데가 있는데 딱 거기 맞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나무를 찢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치앙마이 감독님 오셨으면 잘 계시죠 건강하시죠 뉴스날 아저씨 언정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뉴스날 아저씨 뉴스날 아저씨라고 하는 거 싫어요 뉴스날 아저씨라고 하는 것도 싫어하고 뉴스날 아저씨라고 하는 것도 싫어하고 합친 것도 싫어요 아진스 다 안 돼 하지마 하지 칭찬년가라 눈곱 닮겠다 아니 눈이 원래 이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대한 궁금증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